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너덜너덜하네 진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니 칼 줘요? 칼이 필요할 것 같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이렇게 흐물거리냐. 와 갈치다. 막았어요. 어머 언니 물리자 물리지. 막았어 예쁘지. 진짜 깜짝. 짱이야. 언니 몰랐었어요 미끼 꽁티? 아 미끼 꽁티. 유난히 더 반짝반짝 거리는데. 나도 빨리 낚아야겠다. 갈치를 맨날 사먹어만 봤지. 이렇게 낚아보니까. 너무 좋아요 언니. 나 대단하죠? 응. 그래서 나도 갈치 낚시 또 오고 싶어요 언니. 응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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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Say Varun chưaî 안정라. 고맙습니다.